예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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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, 올라와 보세요. 왜 2층으로 해? 따라라라따 어디서 망했다. 야, 너는 안빵이잖아. 앞으로 어머니가 쓰실 빵. 에? 날 꺼내서 해야지 말고. 이것도 방이 있잖아. 어디, 어머니가? 거기는 어머니가 옷방이야. 엄마, 나 요새 자도 돼? 여기 옷방이야, 어머니. 옷방에서 어떻게 주무셔야? 거기서 무슨 뜻이야? 여기 넣어. 왜? 거기서 무슨 뜻이야? 여기 넣어. 아이고... 이게, 이게, 이게 옷방이가. 어질러져 있나? 오... 우와... 어떡해... 아무리 야, 네 손이 아프다고 해도 이야... 굳을 못하게 하면서 그냥... 우와, 진짜 이건 돼지 우리다, 정말로. 야, 돼지? 여기는 옷방이고. 중요하다고 했어. 아니, 근데... 여부들 이리 와봐. 한번 앉아보세요. 어휴, 어떠세요? 막 몸에 착 감기는 듯한 느낌 나지 않아요, 어머니? 한번 누워, 일단 누워보세요. 더 편해요, 잠깐만. 여부도 좀 누워봐. 여부도 좀 누워봐. 기다려봐. 아니, 여기 어차피 나 맨날 쓰는 침대인데. 나는 왜 누워?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이한이랑 어머니랑 여보랑 같이 여기서 자. 여기서 주무세요, 어머니. 엄마가 진짜 여기서 자도 돼? 그럼요. 노 걱정. 노 걱정. 일단은 한번 살아보자. 알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 저는. 잘자. 굿나잇. 안녕. 우리 진짜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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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엄마랑 자본 게 얼마 만이야? 너 기억도 안 나는데? 언제지? 그치? 오늘부터 이제 엄마하고 한번 자볼까? 네. 엄마는 정말 이렇게 너들 키울 때 힘들어도 힘들다 사실은 내색 안 하고 조금 그거 했을 때 엄마도 엄마 몸을 챙겼으면 좋았는데 엄마 그렇지를 못 했어. 엄마 많이 아팠지. 응. 그런데 엄마는 네가 엄마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안 하고 엄마 빨리 가서 고칠 거 고치고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. 엄마도 그게 지금 많이 후회돼. 사실은. 나라고 약속해 줄 수 있어? 그럼. 그냥 엄마의 마음이에요. 나와 같은 길을 가지 말아라. 넌 더 건강해야 돼. 이런 생각이 늘 있죠. 혼자 주무시는데 좋아하는 느낌. 편해하는 느낌. 여기까지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야? 그러니까요. 왜? 왜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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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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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돼? 응? 고장 난다 왜? 아... 아... 사람 불러네. 아... 뭐야? 아이고. 방충망이죠? 네. 떨어졌나 보다. 깨우면 되지. 아... 이것도 사람 불러네. 아... 문을...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. 뭐든지 다 사람을 두려.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지. 아... 문을 열었네. 글쎄. 더운 게 대수냐. 그러니까 모기 들어올 그러니까. 그렇지. 아... 진짜. 저러면 잠 한숨 못 자. 잘 수가 없거든. 저 소리가.